오늘은 Move Rotate Scale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Move Rotate Scale은 일단 Move는 단축키 M 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툴바에 이 아이콘이에요. Move에서 중요한 건 이동을 얘기할 때 Move를 하면 대부분 이제 오브젝트를 클릭을 일단 하고 선택을 하고 Move 버튼을 클릭하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Move 오브젝트를 클릭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오브젝트를 클릭하죠. 이렇게 해서 다음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클릭을 하고 이동을 하는 이 과정에 이때 잘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시작점에서부터 점선으로 표시되는 이 직선이 있죠. 이 직선이 이동하는 그 거리 그리고 방향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만약에 빨간색 축으로 이동한다. 그럼 점선이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녹색, 역시 파란색. 이렇게 축으로 이동을 하면 축에 일치해서 이동을 하면 색깔이 그 해당하는 축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 이거 뭐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걸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CAD를 접해 본 분들은 CAD를 접해 본 분들은 오브젝트를 이동할 때 기본적으로 클릭하고 클릭을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클릭을 하고 오브젝트 바깥에서 클릭하고 이렇게 이동을 해도 똑같이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동을 할 때 오브젝트를 무조건 클릭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습관적으로 어떤 오브젝트를 이동하려고 할 때 그 이동하는 오브젝트를 손으로 잡는다는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습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추천이라기보다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오브젝트를 무조건 이동을 하려고 할 때 무조건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시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동하려는 목적에 맞게 시작을 클릭을 내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먼저 클릭을 하고 다음번으로 클릭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오브젝트를 오브젝트를 쌓고 싶다. 한 층 한 층 쌓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층 한 층 쌓고 싶다라면 우선 이 오브젝트를 자 만약에 이 부분을 클릭했어요. 제가 클릭을 하고 쌓는다. Ctrl-C, Ctrl-V 한번 해볼까요? Ctrl-C, Ctrl-V 했어요. 어떻게 돼요? 쌓을 수가 없어요. 쌓을 수가 없죠. 이렇게 쌓으면 된다고?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교하지 못하는 어떤 모델링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쌓는다 그러면 이 모서리하고 이 모서리가 붙어야 돼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놨다. 오브젝트를 이 오브젝트 위에 얘를 쌓고 싶다. 그럴 때는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MoveWater 단축키 M이라고 했으니까 M 누르고 여길 클릭하는 게 아니라 모서리 클릭하고 꼭지점 내가 위치하고 싶은 모서리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딱 놓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게 이동의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연습하셔야 돼요. 만약에 만약에 얘를 이 지점에다 갖다 놓고 싶다. 역시 모서리. 또 얘를 제가 Ctrl키 누르면 복사거든요. 눌렀다 떼시는 거예요. 키보드를 눌렀다 떼는 거. 이렇게 위치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서 또 여기다가 옮기는 거. 내가 어디를 옮겨 놔야겠다. 이걸 먼저 꼭 선택하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항상 오브젝트를 무조건 MoveT을 누른 다음에 무조건 클릭하지 말 것. 그리고 나서 옮기려면 움직이다가 위치해 놓는데 그 다음 동작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겠죠. 왜냐면 앞서서 먼저 클릭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점의 위치를 꼭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확실히 한 다음에 꼭지점에서 꼭지점 이동을 해 줘라. 라는 거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는 오브젝트 내부만 클릭할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얘를 한 칸을 이동한다. 한 단위를 이동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외부에 있는 똑같은 선 내가 원하는 방향의 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한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모서리에서 이 모서리로 찍으면 여기에서 또 합쳐지는 이런 결과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뭐 제가 예제를 통해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이동하는 건 무조건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항상 내가 이동하려는 바 목적에 맞는 그 이동 방법들을 먼저 생각하고 이동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동을 할 때 중요한 것들은 이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동 같은 경우도 네. 모서리로 클릭하고 여기 있는데 클릭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 선의 방향에 맞게 이동을 하겠죠.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이동할 때 이건 이제 배웠던 건데 여기를 한번 이렇게 슬쩍 훑어주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화살표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이동에 네. 이동을 할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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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아 네. 제가 순서를 잘못했네요. 네. 일단은 이동을 시작하면서 시작점을 클릭한 다음에 이동하려는 방향에 맞는 축을 한번 이렇게 훑어줘요. 그리고 화살표 키 아래 방향을 눌러주면 이 방향에 락이 되는 거예요. 락이 고정돼서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 내용은 앞서서 배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move tool에서 역시 선이나 이런 것도 이동이 가능하겠죠. 이런 방향으로 자, 지금 이제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동을 하기 전에 축을 내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겠다. 이렇게 한번 해주고 화살표 아래 방향을 눌러주면 이 축에 맞춰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선도 이동이 됐고 그 다음에 점도 이동이 됩니다. 점도. 근데 점을 이동할 때는 먼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Move tool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점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스케치업 모델링에서 점을 이동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점이라는 개념이 이제 스케치업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요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Move tool을 클릭을 하고 이 포인트를 클릭하면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녹색 축 방향에서만 움직이고요. 파란색 축 방향으로는 안 움직여요. 그쵸? 이럴 때는 화살표의 위쪽 방향키 눌러주면 파란색 축 방향으로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됐죠? 뾰족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동이 되다가 파란색 축. 여기는 이제 이게 이제 축이 올라갔으니까 파란색 축으로도 이동이 되는데 안 될 때는 위아래 방향 파란색 방향 축을 눌러주거나 아니면 Alt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Alt 키를 눌러주시면 그 방향하고 상관없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Move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Rotate도 한번 보겠습니다. Rotate Rotate는 일단은 선택을 하시고 역시 이제 선택을 하고 Rotate를 할 건데 Rotate 버튼은 이거죠. 그리고 단축키는 Q예요. Rotate는 이제 선택을 하시고 먼저 중요한 건 축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축 축은 이제 잘 보시면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 드래그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축에 맞춰주는 거죠. 자 Rotate도 마찬가지예요. 오브젝트 안쪽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바깥쪽에서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파란색 축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파란색 그 지금 이제 저는 오리진점에서 시작 한번 해 볼 건데 파란색 축이면 이제 바닥 면에 그냥 바로 스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스냅 스냅 인퍼런스 뭐 이런 개념인데 바닥은 파란색 축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위치들에서 화살표 키를 좌측 우측 이런 방향을 누르는 거에 따라서 축을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기본 축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기본 축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키보드를 입력해서 바꿀 수가 있고 내가 이제 내가 원하는 축을 하고 싶다. 뭐 기본 축이 아닌 전혀 다른 축 그래서 기본 축이 아닌 전혀 다른 축은 클릭하고 예 드래그를 해서 축을 맞춰줍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클릭 드래그라는 건 눌렀다 떼는 게 아니고 마우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신다는 거예요. 누르고 드래그 그래서 이렇게 축을 맞춰서 로테이트 할 수 있고 역시 여기서도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복사가 돼서 이동을 합니다. 네 로테이트는 뭐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돌리면 면을 돌릴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씬 3번을 클릭해서 음 네 여기 있네요. 네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케일인데 스케일은 기본적으로 스케일을 선택하고 스케일은 스케일은 S입니다. S를 누르고 이제 누르면 나오는 녹색 버튼들의 의미를 좀 아시면 돼요. 녹색 버튼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로 가져갔더니 반대편에 있는 애가 같이 활성화 되죠.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형태가 바뀌지 않고 크기만 바뀌는 전체가 크기가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이 중앙에 있는 오브젝트 중앙에 있는 포인트들을 가져가면 얘는 이제 이렇게 방향을 늘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로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네 스케일에서도 이렇게 되는데 스케일에서 이제 늘리실 때 숫자를 입력하면 되겠죠. 2배 2하고 엔터 눌러주면 2배가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스케일을 줄인 다음에 동작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0. 0. 0.7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작을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도 되고 그냥 대충 늘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늘려도 된다는 거예요. 3을 입력해도 내가 원하는 수를 입력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케일 내용 봤는데 스케일에서 스케일에서 좀 더 보면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편집 상태죠.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고 S 버튼을 누르면 스케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늘려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델링 그리고 이제 늘리는데 센터 방향에서 컨트롤 키 누르면 가운데 방향에서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때 제가 이때 제가 컨트롤 키 누르고 숫자를 입력을 못하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E 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작이 끝난 다음에 숫자를 입력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케일에 대한 내용도 한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Move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Rotate 스케일 변화 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뭐 값을 입력하는 부분은 수치 입력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클릭해서 숫자 입력해서 이제 이동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값을 클릭하고 두 번째로 이동할 때 네 이렇게 35 이런 식으로 이동하시면 되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하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Move 그 다음에 Rotate Scale 이동 회전 뭐 크기 변화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